방목이 데리고 이쪽으로 아무튼 올 테니까 난 저쪽에 있을게요 이쪽은 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응 오케이 가라 오케이 오케이 좋다 한 5분만 있다가 나와 나 좀 세팅 좀 하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요한으로 아니 선물 준다니까 아니 갑자기 선물 왜 주냐고 새해도 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네가 저번에 네 차 타니까 일단 냄새가 아주 거지 같더라고 냄새요? 어 그래서 형이 차량용 방향제 이거 선물 주는 거야 오 아 진짜 이거 그건데 둘 다 쿠팡인가 이런 데서 봤는데 나 그래 이거 아는 형이 만들었는데 또 너 도광롱 마술사 팬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하나 찍어달라고 이거 여기서 찍자 이쪽에 서봐 이쪽에서 찍자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도원구입니다 이 나 에어디란에 그래서 제가 또 냄새가 뿍뿍뿍 하다고 이런 화이트 머스크 향 방향제로 선물해주셨습니다 털해줬습니다 털해줬습니다 털어줬습니다 국래자 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놀랬어요 이거 또 뭔데?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줄넛아서 뭐야 그니까 이게 아씨 이건 선물 어 선물 이거 아까 뭐...뭐 한건데 이거는 저걸로 친거야 내가 소리낸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? 소리 어떻게 했어요? 이게 확성기거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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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와 진짜 잘하네? ㅋㅋㅋㅋㅋ 올해는 형들한테 잘하고 임마 아니 세해 인사를 왜 안 했어? 이게 세에 인사지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 빨리 Ort-Loglor 59%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Paulo 앞으로 우리 다음 아 취소江호 을 가 있어 알았어 야 다시 우리 열로 형님 아 열로 구독자분들 아 쓰용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정말 진짜 세금 많이 받으시고 정말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많은 웃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도학록 채널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롤롤롤롤롤 롤롤 아 선배님 어떤 일이야? 세금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일이야? 아니 여기 일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선배님 여기 근처 사니까 인사나 새 인사나 좀 드리고 선물 줄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거 뭐야? 이거 촬영용 방향제인데 이거 분명히 쓰시라고 뻔짝뻔짝거리네 요즘에 이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더라고 괜찮네 여기 아는 형이 만들었는데 형이 이거 선물 줄 겸 석찬 영상 좀 따달라고 아 요거? 네 그래서 여기 집 앞까지 찾아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환입니다 네 에어디에서 촬영용 방향제를 저한테 직접 선물을 또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하와이안 피치기부터 시작해서 채넬 넘버5 블랙체리 클린코트 일랑일랑 되게 많은 종류의 향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방향제 겨울에는 창문을 아 이씨 감정되이 겨울에는 창문을 아 이씨 감정되이 겨울에는 창문을 아이씨 감정되이 14th 손해. 손해. 이 XXX야. 이 XXX야. 이 XXX야. 이 XXX야. 야, 틀어드려. 야, 이 XXX야. 야, 이거 아니야. 야, 진짜 XXX야. 야, 나 놀린 줄 알고. 이게 뭐야. 아, 이 XXX야. 아, 피해야되니까. 아, 이 XXX야. 이 XXX야. 혼자 온 게 아니었구나. 우와, 나 진짜 침겹살 치겠다. 이 XXX야. 아, 이 XXX야. 아, 이 XXX야. 이 XXX야. 운동 그렇게 하면서 왜 나가 자빠지는 거야. 아, 자빠진 거야. 야, 뭘로 한 거야. 이걸로 치면서 내가 집으로 소리내고. 우와, XXX야. 왜 그러는 거야. 아니 XXX야. 새해인데. 이게 인사 아니겠어요? 이게 인사지 뭐. 다시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네. 이쪽에서 해주세요. 새해 인사를 한번. 자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자, 그리고 저기 그... 아, 이 XXX야! 이 XXX야. 아니, 나 갈아줘. 탈락했어. 빨리 와, 나. 너 왜 그래, 탈락했어. 했는데 왜 떠나야 늘려, 잠깐만. 그, 그래서 그... 아니, 난 아무 말도 안 했지만. 아, 어, 어,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. 자, YOLO 코믹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. 야, 그리고 에어디 너무 감사합니다. 방향제. 선배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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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YOLO 오, 선배. 아, 선배 잘 지냈어? 아, 오랜만이다. 어쩐 일로 여기까지예요? 일단 새해 복 많이 받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충원, 유정부 살잖아. 그래서 그쪽에서 일 보고. 아, 충원 선배 아직도 유정부 살아요? 어, 아직 의정부터 해야지. 연락 한번 해야겠네. 서울 넘어가기 전에 너 여기 이쪽 사니까 인사도 할 겸 선물도 주고 가려고. 이야. 아는 형이 만들었어. 에어디. 여기 좀 시끄럽고 어두우니까 밝은 데 가서 찍게. 네. 준비되면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승. 뺏뺏뺏뺏뺏. 네, 개그맨 전승입니다. 여러분들, 에어디에서 이렇게 촬영 좀 받아야겠어요? 사랑이 형. 사랑이 형. 사랑이 형. 사랑이 형. 사랑이 형. 사랑이 형. 별로 안 놀란 거 같아. 놀랬지. 놀랬지 놀랬지. 아니. 아 옆에. 아 옆에. 아. 힘을 갑자기 줘가지고. 야. 참 오랜만이다. 반갑습니다. 선배님이. 지나가다 살렸다고. 우리 집에 갔다가. 전혀. 눈물. 아니요. 안 오는데요. 안 놀랬는데. 아 눈물. 야 왜 울어. 준비 되면 그냥 해줘. 짧게. 아 짧게 그냥. 안녕하세요. 전승. 뺏뺏뺏뺏뺏뺏뺏. 네. 이거. 야. 네. 여기로 구독자 여러분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거 냄새 너무. 향기력도 좋으니까요. 네. 사용해 보세요. 전승. 뺏뺏뺏뺏뺏뺏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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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맨. 뺏뺏뺏뺏뺏뺏뺏뺏뺏ach.